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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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증인을 어느 의원이 불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이 실명이 공개가, 실명이 확인이 돼서 그것이 국회에 공개가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일종의 작은 기도권이 깨져버리잖아요. 여야가 신청한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인이 의결이 안 되게 돼요.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되게 하면 돼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요. 실제 증인으로 채택돼도 출석률이 저조한데 증인으로 안 나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증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출석 사유를 제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출장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국회가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망신주기식이 많다 보니 피하고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데요. 실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률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인으로 나가서 곤혹을 치르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자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려나온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도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서 기자, 올해 IT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많이 국감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도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구글세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오히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데미안 야호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이런 이유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원들의 질문 공사에도 하나같이 모른다, 미안하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날 존 리 대표는 구글의 세금 회피, 망 사용료 논란, 가짜 뉴스 방치 등 의원들의 가진 질문에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노웅래 과방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액 모르겠다, 수익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세금이 잡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건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약탈적 기업의 태도고요.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회장도 올해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 이분은 왜 나가신 겁니까? 일단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아무래도 대다수의 출석 통보를 받은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그 출석만으로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재정화하려는 자유한국단 의원들이 김 의장을 밤늦도록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드루킹 사건의 당사자는 네이버인데, 같은 포털이라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도박 관련 개인적인 질의도 이어졌었고요. 카카오의 항공권 예약 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문제,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 또 가짜뉴스 개선 문제 등 다양한 얘기가 오갔습니다.